안녕하세요 여러분 앤드류 워맥입니다. 저는 영, 혼, 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중에 아주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대살라오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소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람은 명백히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은 매우 명백합니다. 거울 앞에 보면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 때 말을 할 때 나의 정신적 감정적인 부분이 떠오릅니다. 내가 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혼은 마인드, 의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약간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양심, 의식도 혼에 속합니다. 흔히 인격, 성격이라고도 합니다. 누군가 내 몸을 건드리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슬프게도 또는 환하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통해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혼과 몸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영은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유한복음 3장 6절에서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과 0은 둘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0을 느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물리적인 방법으로도 0에 접근할 수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0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생명은 우리의 0을 통해 흘러갑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0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 우리의 0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구절입니다. 이 영혼몸에 관한 이해가 가장 위대한 키, 핵심입니다. 0은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취하고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0이니, 6은 무익하니라. 0이 살립니다. 6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0이요, 생명이라. 이 구절은 영적인 실제를 보여줍니다. 내용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감정이나 다른 인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자기가 어떠했는지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보금에 대한 게시를 말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행하는 자니 복을 받으리라. 이 구절의 말씀은 거울을 빗댑니다. 이 거울은 바로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이 성경이 거울에 비호하여 영적인 상태, 성령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자기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보았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다 자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말씀은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완벽한 거울입니다. 화장이 잘 됐는지, 마스카라가 잘 발려져 있는지, 얼굴을 고치고, 머리 빗고 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낌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보는 뒤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고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그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영적인 것을 확인하는 이거하지 않고 응원 betrayama 상radas 수 Kate의 Audience 말씀 venom 그래서